서울 한방진흥센터가 면역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활 한방과 천연제품 만들기 자격과정 기초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는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간 온라인 줌으로 운영됩니다. 마지막 7주차에 수료식과 허벌리스트 2급 자격증 시험을 진행하고 한방제품 개발과정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재료비를 포함한 10만원의 수강료가 있고 동대문구민, 장애인 등은 증명서 지참 후 현장결제 시 수강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10월 12일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에서 신청하면 됩니다.